와 멋있다 원금 만 9천원에서 1억 사이 되는 거야 대단하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임신 6개월 차고 집 안 가도 돼 뭐 대견한 집 온다 술값으로 500에서 뭐? 500? 어쨌든 내가 자기한테 지금 생활비를 안 받고 있잖아 나한테 50만 원 커 답답하겠다 이건 진짜 아니다 와 멋있다 원금 만 9천원에서 1억 사이 되는 거야 대단하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임신 6개월 차고 집 안 가도 돼 뭐 대견한 집 온다 술값으로 500에서 뭐? 500? 어쨌든 내가 자기한테 지금 생활비를 안 받고 있잖아 나한테 50만 원 커 답답하겠다 이건 진짜 아니다 pun은 퇴end 만장 ㅋㅋㅋㅋ 한글자막 택ление 한글자막 자막 택 go gamer 문화 실험 이제 , 이제 일 막 에서 akk